음악 문막평화교회는 미랄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문막평화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미랄심장재단과 함께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미랄심장재단에서 전세계 24개국 또 4,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심장수술하고 또 심장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참 귀한 사역을 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기도로 동참하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함께 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음악회에는 CCM 사역자 김인식 목사가 무대에 올랐고 수익금은 국내 심장병 환우들의 수술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